이스라엘의 목적은 발락 왕이 발람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은 발락 왕이 발람 사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잘 지키셔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것 속에서 발람의 네 번째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발람의 네 번째 축복의 예언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아야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세트가 되어서 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과 상당히 유사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무관하게 아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봤지만은 첫 번째, 이 발람이 무슨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 2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발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들이 수많은 자손이 돼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이 오늘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 가운데 그래서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23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인데 21절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고 그 뒤에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23절 보면은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라헬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어느 무엇도 이스라엘을 갖다가 헌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사실 했던 말과 같은 약속의 말과 같은 유사한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24장 5절 한 절만 볼까요 5에서 7절인데 5절을 보면은 야곱이여 니 장막들이 이스라엘 니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면서 이 장막과 거처들이 있는 그 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뒤에 설명합니다 그럼 땅에 대한 또 이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것이 그냥 없는 걸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약속이 성취로 되어지고 이 성취의 1차적인 성취는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저 멀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더 완성된 모습으로 갈 것까지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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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행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5절부터 읽었지만은 네 번째 또한 축복의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요 네 번째까지 살펴보고 한 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17절을 잘 한 번 우리가 유념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면서 지금 가까운 게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또 하나를 예고하고 축복하며 말하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왕이 드는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한 별 한 규 왕이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처부수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울 것을 오늘 축복의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바로 누구에게 의해서 누구를 가리키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취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예언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나중에는 결국에 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축복의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관련됐던 거 다윗과 관련됐던 것을 할까요 오늘 이것 속에서 지금 민수기의 사람들은 광야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불투명한 거예요 가나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나한 땅에 우리가 다 들어갈까 1세대도 잘못하다가 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떠나가는데 다 이제는 떠나가서 없는데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될까 항상 이런 마음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림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될까 나의 앞으로 남은 여생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항상 내일이 불안한 자에게 오늘 민수기의 광야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반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조차도 앞으로 너의 앞길조차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미 이지트 땅에 머물며 출애굽할 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자손이 되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했던 약속이 자기들 속에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성취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며 보호하시겠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했던 그 약속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보호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가운데 한 탁월한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왕이 출연하여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잠재울 것이다 이거는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가슴 떨리는 일인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날까? 앞에 두 가지는 하나는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는 지금 맛보고 있고 앞에 뒤에 두 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주신 분이시라면 앞에 나에게 펼쳐질 그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주실 것을 너희는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시대의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 앞에 가난이 분명히 열릴 것이고 가난이 열릴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기에 거처와 장막들을 만들어 뿌리를 내릴 거고 거기에 너희를 통치할 위대한 왕이 탄생하여서 그 왕이 너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앞에 이루어졌지 않느냐 한번 봐라 너희가 여기까지 평생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들 한번 더듬어 봐라 잊지 않았느냐 정말나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너희를 갖다가 다시 다시 일으켜 세워갖고 여기까지 내가 써서 오지 않았느냐 너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를 이렇게 세워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또다시 눈을 떠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함께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일도 내일이라는 그 시간도 내가 분명히 인도할 것이고 더 앞에 앞에 날까지 너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내가 너희를 분명히 지키고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함께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약속을 통해 우리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에요 그 여정은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혹시 우리의 가는 길이 우회되고 다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마치실 것도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가슴 졸이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자꾸 나는 향하는가 갈 길이 없다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번 한 달도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깨닫고 그래서 더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작아 보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한 그곳까지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번 한 달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Bew원 배고 temina equation tal 里 Dana